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자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도 올해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대한민국의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어요. 각종 데이터를 종합해서 뽑은 10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2023년 한 해를 정리할까 합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초동사 배경찬입니다. 아무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도 10가지만 꼽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릴 건 제가 10가지를 본방송에서 되는 데까지 보고 못한 것은 댓글쇼로 넘겨서 더 짚어보는 것으로. 우리 뚝뚝 흐르겠죠. 댓글쇼. 자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그렇습니다. 묻지마 범죄. 묻지마 범죄. 빠뜨릴 수 없는 키워드입니다. 저는 번뜩 떠오르는 것이 분당 서현녀 칼부림 사건 먼저 떠오르네요. 그렇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동기 없이 저질러지는 범죄인 거죠. 이게 뭐야? 뭐 때문이야?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건데 무동기 범죄 또는 이상동기 범죄라고도 불리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서현녀 칼부림 사건 등에 따른 묻지마 살인 또 상해범죄. 이게 묻지마라는 용어 때문에 방송에서는 또 무차별 흉기난동 이렇게 표현하자는 이야기도 많은데 죽전역 칼부림 사건이 올해 3월에 있었고요. 신림녁 칼부림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신림동 기억나요. 서현녁 우리 김현정님 그 말씀하시는 게 바로 8월 달에. 그래서 빅데이터로 제가 어떤 연관으로 연결된 걸 봤더니 경찰 좀 보호됐으면 하는 곳이니까 있고 또 하나 징역 좀 형벌을 강하게 좀 했으면 하는 거. 그 외에 정부 또 살인 또 동기 성폭행 살해 이런 빅데이터 연관어가 또 올랐거든요. 연관어가 그런 것들이 수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 사회의 불안감 등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해소할 수 있을까. 이게 내년에도 과제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2023년 두 번째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네. 사기 사건들인데 전세 사기. 사기. 네. 이른바 또 전청조 사건. 전청조 사기. 깜짝 놀랐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네. 이게 이제 전세 사기라는 게 의도적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떼먹으려는 목적의 전세 사기에 연루된 깡통 주택들이 늘어났다.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청년 또 젊은 세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기회에 또 아침 방송의 강사 김현정의 뉴스 오니까 제발 무슨 무슨 왕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아 무슨 무슨 왕 무슨 왕 마야 왕 전세 왕. 빌라 왕이 아니잖아요. 이게 왕이 아닙니다. 빌라꾼들. 빌라꾼들. 장사꾼들. 사기꾼들. 사기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전청조 깜짝 놀라셨을까요. 혼인빙자 사기사건에 촉발됐다. 전청조가 여성이었다. 그다가 펜싱 국대죠. 남현희 선수까지 연관돼서 이 전청조 사기죄로만 무려 정가 10번 이상 이렇게 또 밝혀지게 됐는데. 뭐 남자들 여자들 뭐 혼인관계도 혼인관계도 있고 여러 건 있고. 그 다음에 남현희 남친 뭐 재혼상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난 10월 31일 혼인빙자 사기 사칭 투자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11월 10일 기준으로 피해자가 23명. 피해액이 무려 28억입니다. 네. 이 연관은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아니 전청조 건 하나만 갖고도 올해 키워드 사기로 잡아도 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2시간 이야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내용의 연관을 보면 사기 창수 창수 그 다음에 이 전청조의 아버지죠. 아버지 이름을 말씀하신 전청수. 여기다 뭐 임신 또 이혼 펜싱 바로 남현희 선수와 연결돼서. 제일 놀랬던 게 남현희 선수랑 왜 연결됐나. 아니 밝혀진 과정도 되게 드라마 영화 같은 게. 그러니까요. 혼인을 하기로 해가지고 잡지에 취재를 인터뷰를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사건. 맞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사기였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마약 사건입니다. 마약 바트리. 정말 안타까운 소식 배우 이성균의 극단적 선택까지 연결되는데 지난 윤익은 경찰청장이 더 이상 마약 범죄를 자시하지 않겠다. 그간의 노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불퇴전의 각오로 마약 범죄와의 전면제를 선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던 시절에 마약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대응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연예인들하고 많이 연결됐습니다. 흥행 보정수표로 불리며 사랑받았던 유아인. 마약 혐의 또 큰 실망을 불러일으켰고요. 이성균과 또 안타까운 소식 우리가 전에 들었죠. 또 지드래곤 권지원까지. 물론 무혐의로 종결되기는 했습니다만. 유아인 씨는 혐의가 있는 걸로 밝혀졌고요. 지드래곤과 이선균 씨는 무혐의로. 그러니까 음성으로. 그러니까 지드래곤은 무혐의고 이선균 씨는 음성인 상태에서 당사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혐의 사건이 종결되는 형태.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돈스파이크 방송인으로 알리는데 실제 구속돼서 또 재컵을 치르고 있는 상태인데 연관으로는 이선균 배우가 또 떠올랐고요. 빅데이들 지드래곤 또 유아인까지 올라있고 그만큼 연예인들에게는 마치 홍역 이상의 큰 또 마약 아디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해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사건을 제외하고라도 올 한 해는 우리 사회에 마약이 키워드로 꼽을 만큼 만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맛있는 떡볶이 음식 이야기했던 마약 떡볶이 이야기했죠. 마약 김밥 그런 게 사라졌어요. 맞아요. 그런 표현이 사라졌어요. 그런 걸 쓸 때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건. 그 정도로 우리 실생활까지도 파고든 마약을 올 한 해 중요한 키워드로 꼽을 수밖에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 배 소장님 좀 밝은 키워드는 올해 없던가요? 지금부터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역시 김현정 앵클리가 이렇게 또 예리하게 짚어주시네요. 뭡니까? 뭡니까? 4위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입니다. 아, 아시안게임. 이게 원리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인데 원래는 작년에 열렸어야 되는데 중국의 코로나 사태 때문에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올해 9월 23일에 2023년 올해 열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밝은 소식이란 게 축구, 금메달, 야구, 금메달. 그래서 인도가 우리보다도 인구가 훨씬 많죠. 인구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4위, 대한민국이 한 90여 개 더 많은 메달을 받아서 우리가 3위였습니다. 방관 소식. 그리고 몇 위를 했느냐를 떠나서 그때 되게 즐거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저는 막, 뭡니까?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진짜 감동하기도 하고 되게 좋았어요. 그럼요, 세계 랭킹 1위. 그래서 빅데이트를 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강인 선수가 이름 나와 있어요. 다른 선수는... 연관 검색어로? 네, 연관 검색어로. 10위 안에 안 들어있는데, 10위 안에 들어있는 선수 중에서 이강인 선수가 유일하게 들어왔다. 왜일까요? 왜요? 귀염, 귀염. 귀염, 귀염. 귀엽죠. 귀염, 귀염. 배추도서 귀엽지 않습니까? 머릿수는 어떻게 이렇게 많으세요? 그럼요, 아무튼. 심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키워드? 네, 5위는 누리호 성공인데, 우리가 사실 이게 우리 기술력을 일조하는 게 있으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 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 5월 25일 누리호가 3차 발사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발사도 지연되고 이렇게 우려가 있었는데, 이때 2차 발사와는 다르게 소형위성 2호 등 실제 위성이 계도에 올려지는 발사체로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또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우리 우주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격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놀라웠죠. 빠뜨릴 수 없는 장면, 맞습니다. 자, 10개의 키워드로 2023년 정리하고 있는데요. 여섯 번째 키워드는 뭐죠? 이건 영화의 한 대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빼빼빼, 배신이야? 빼빼빼, 배신이야. 뭐가 배신했어요? 최근에 믿었던 OTT였는데, 넷플릭스, K-콘텐츠. 이게 흥미로운 게 지난 2017년 3월에 넷플릭스가 트위터에 홍보문구를 게재한 게 뭐냐면, 사랑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이다. 계정 공유 흥행 카드를 빼들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 명이 최대 4명까지 공유할 수 있네. 이게 사실은 넷플릭스 흥행의 비결이었는데, 그 뒤에 수익성이 안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느닷없이 한 집에 살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인터넷 선에 없으면 매달 5천 원을 추가로 내야 됩니다. 아니, 언제는 사랑은 공유하는 거라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지금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더욱 좀 기가 막히는 것은 이제 거의 독가점처럼 굉장히 많은 시장을 차지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는 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반응이 방금 전에, 우리 김현정 앵커는 연기도 이렇게 잘하실까? 소비자들이 아까 그 홍보문구를 밑에서, 사랑이 이렇게 변하니? 사랑이 왜 이렇게 변하니? 그런데 연관을 보면 재미있는 게 넷플릭스뿐만이 아닌 거죠. 연관의 1위, 유튜브. 유튜브도 왜냐면 프리미엄, 왜 이렇게 돈을 올려. 요금 올렸어요. 너무 비싸요, 1만 5천 원. 기즈니까지. 그래서 좀 속상한 마음이 OTT의 배신으로 나타났습니다. 맞네요. 키워드 일곱 번째. 슬픈 소식입니다. 지난 7월 18일, 기억나시죠? 서울 서초구의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반아이들 지도 문제, 학생들 간 발생한 사건 관련 학부모 간 중재, 연필로 누구를 상처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나이스 업무의 스트레스, 개인 신상 문제 등으로 심리적 치약성이 극대화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었는데. 그런데 처리 결과는 무혐의 내사 종결됐어요. 그래서 지금 더 교사분들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슬픈 소식이 있어서는 안 됐는데. 이걸 가지고서 또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였다.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어떻게든 선생님들이 그런 상황을 학생이 선생님을 폭력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교권 갈등, 교권 보호 이런 키워드 빠뜨릴 수 없을 만큼 컸던 한 해 맞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일본 오염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관계는 좀 개선된 것 같은데 오염수 방류위가 어떻게 하겠냐.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빅데이트로 봤더니 우리 국민들의 걱정입니다. 안전, 수산물. 연관 검색어, 수산물 이런 게 나왔죠. 그렇죠. 방사능. 방사능 나와요. 그다음에 가리비. 가리비. 이 이야기 아시죠? 최근에 일본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이 중국인데 중국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일본 내의 검토된 내용이 그래? 그럼 이 가리비 한국에 수출할까? 이러면서 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두 개의 키워드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두 개를 먼저 발표해 주시고. 네. 발표해 주시고 해설을 들어볼까요? 뭐와 뭡니까? 맞습니다. 젠버리 파행 엑스포시피와 같은 국제 행사였는데요. 국제 행사. 이게 이제 있었고. 또 하나가 바로 출산율입니다. 아, 출산율. 남은 시간 동안은 출산율을 좀 정리해 드리고 싶은데 놀라지 마십시오. 올 10월에 태어난 아기 수가 지난해보다 8% 넘게 줄면서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이 12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인데요. 출생하수가 10월 출생하수가 18,903명으로 역대 최저규모입니다. 아, 0.6명대까지 갔어요. 0.7도 깨졌습니다. 0.6. 1월부터 10월까지 태어난 아기 수가 20만 명이 넘지 못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가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아, 그러십니까? 옛날에 태어나셨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때가 좋았던 거죠. 그때가 좋았던 거고.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여서 저희가 신년 인터뷰로도 다룰 거거든요.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올 한 해 배종찬 소장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